시작됐습니다 자 태클 공격 호쿠다리키 하지만 방어하고 있는 윤동식 선수입니다 자 일단 유도의 어떤 국가대표 출신이기 때문에 중심 잡는 데는 일각은 있거든요 랩투라이트 호퍼로 이용하는데요 호쿠다리키 호퍼 아 붙이게 해서 긴당하는데요 마운트 수비를 해야 되는데요 자 이 크래플링 자세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아 마운트 자세인데요 랩마운트로 자리 옮겼습니다 아 완전 올라섰는데요 자 자 윤동식 움직여야 됩니다 윤동식 선수 아 지금 앞면을 계속 맞고 있어요 자 윤동식을 여동하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게 안 걸렸어요 네 네 네 일본 호쿠다리키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역시 일본의 호쿠다리키가 좀 강자였습니다 네 예 이동식 선수가 최선을 다해 왔지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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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